우와, 붉은 여명 속에서 태양이 떠올라 지금 구름 속에서 숨바코치를 하고 있네요 우와, 이러는데 새가 또 이렇게 날로고 있어요 우와, 새들의 위가 들춰지는 아침입니다 우와, 멋진 새들의 날개진 아침이 밝아옵니다 잘가, 어디까지 가니? 네, 새들이 날라가고 있고 햇님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그 사이에 햇님이 떠올랐습니다 1차, 일출이 보이더니 2차 구름 속에서 일출이 또 보입니다 네, 멋진 순간이네요 햇님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동남쪽으로 햇님이 떠오르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여름에는 이렇게 정동쪽에서 해가 뜨다가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되니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떠오르네요 또 12월 되면 이쪽까지 갑니다 오우, 또 새앗물이들이 또 올라왔어요 오우, 또 새앗물이들이 또 올라왔어요 잘가아 새들이 아주 오늘 유의를 많이 하네요 네, 멋진 오늘 출구시고 오늘도 멋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강원도 3초 허니티비 허니앗물입니다 네, 저는 금요일 매주 금요일 주일에 실방을 합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실방할때는 우리 만나요 그리고 365일 하루는 흔빠지고 일출은 올립니다 일출을 걸어 놀러오세요 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